이번에 진짜 GTD 185기에 전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번에 95명의 뉴베스카도르가 이렇게 탄생했는데요 우리 김인숙 권사님 렉터와 그동안에 수고하시는 팀 멤버들을 위해서 박수 자 이제 그 주인공들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뉴베스카도르 185기에 다녀오신 분들 다 나오세요 오, 다이리으로 올라오세요 자 이제 이번 185기 주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죽게 나가세 여왕은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반대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장하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기 아쉬운 마음 내 승기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죽게 나가세 여왕은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반대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장하신 하나님 누군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기 아쉬운 마음 이 승기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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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부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쁨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준비하신 왕의 영광 생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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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셨네 기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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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하네 노랫네 나를 부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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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을 추네 춤을 추네 준비 없이 망해봐 다스리시네 기뻐해